아니, 잊어보니까 아저씨 팔 모양의 눈나리 꽂고 있으시네. 이 정도면 겁나지라는... 아니, 아저씨는 이 마라인은 잘 어울리면서 이번 유행을 설라가요? 아저씨 위에서 아래로 찾아야지. 어떡해, 그래서 죄송합니다. 제가, 제가 존내 모르고 골핵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. 잘못했지? 어? 다, 잘못했지? 어, 잘못했어? 어? 야, 이 새X야, 자신이 잘못했잖아, 개X야. 이 새X, 개X야. X같다, 이 새X. 나 아니야, 멍청하. 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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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움직이면, 움직이면 뼈 부러져, 이 개X야. 깨새끼야! 어우 너 못 죽여? 너 잘못했잖아! 너를 받아야 될 거야 야 개새끼야 내가 굴뚝이라고 하자 죄송합니다 제 굴뚝에 뚝자도 내가 안 풀어 입에 올리지 않고 미안합니다 굴뚝이 하마가 맞으세요 제가 굴뚝이라고 안 그럴게요 굴뚝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미안해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어? 이 일을 평생 너와 나는 가지고 가는 거야 어? 지질 때까지 알았어? 굴뚝? 넌 이제부터 굴뚝이야 어? 김굴뚝이 이 새끼 너 내 핸드폰 커터기도 난 굴뚝이야 넌 영원히 나에게 굴뚝으로 기억될 거야 어? 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